여러분 인사 끝났어요 여러분 인사 끝났어요 여러분 인사 끝났어요 우리 내년에 갈까요? 네 그럼 저희 이제 아쉽지만 진짜로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고마워요 뭐라고요? 앵콜이야? 여러분 이렇게 앵콜로 가면은 어떤 패배야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글 있으세요? 여러분이 어떻게 골라요? 여러분 진짜 잘생겼어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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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불러요? 이거 어떻게 불러요? 어? 대박이에요 그러면 안 웃으셨죠? 선생님, 저희 춤을 웃으셨어요? 울려페사로 하세요? 아니 혹시 알려드리죠? 다 춤을 추던데요? 아 다 풀렀거네요? 네 오오오 People know who wanna do other songs today 이거 위고를 해야겠다 위고, let's go 위고, let's go 갈까요? 위고, 그러면 안 돼요 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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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고 위고, 위고, 위고 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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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고 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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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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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고